2차 손동 3차 손동 2차 손동 3차 손동 3차 손동 지발 걸어 여보세요 여보세요? 흐흐흐흐흐흐흐 아무것도 안하고 있는데 왜 전화 걸지 말라 그래요? 아 미안해요 미안해요 일이 있었어요 뭐하고 계셨나요? 별품받고 오셨죠? 아뇨 아뇨 뭐하고 계셨나요? 근데 가만히 있었어요 근데 왜 이따걸라그러요? 아니 그냥 잠깐 시간을 줘라 마음의 준비 에? 마음의 준비 아 그딴게 어딨어 자 우리 화이트데이인데 또 게임 한번 해야죠 네 발렌타인데이 때도 게임 한번 했는데 그쵸 크리스마스 때도 하고 그래서 저는 사탕 안줘요? 에? 저는 사탕 안줘요? 오늘 하루 다 다가는데 지금 9시인데 아 아까 전에 카페 갔는데 거기서 공짜로 츄파춥 하나 줬거든요 지금 내 패딩 주머니 있는데 그거 보내드릴까요? 아니요 지바냥 한번 주세요 진짜 있는데 아 지바냥 살라고 지바냥 그거 존나 맛없어요 안 돼요 나한테 맛없는 거 먹기 싫어요? 진짜 한 개 먹어봤는데 개맛 없더라고 사료인 줄 알았어 아니 솔직히 맛있었잖아요 당신 나 진짜 한 입 먹고 인상 딱지풀이고 쳐다봤어요 그리고 나머지 그건 어떡해 아 아 시발 나머지 그건 어떡해 한 개를 간신히 먹고 님한테 이거 존나 맛없는 데고 보내니까 님이 맛있댔어요 그래서 그래서 내가 아닌데 하고 내가 하나 또 까먹었어 또 맛없어 총 세 투 플러스 원이라 세 개 샀는데 네 한 개 맛없어 개맛 없어서 님한테 맛없다 그러니까 님이 맛있다 그러고 하나 또 까먹었어 어 또 맛없어 마지막 한 개는 안 먹었어요 내가 그거는 그건 어떻게 그게 그건 내가 뭐야 지수님한테 사운드카드 보내줄 일이 있었고 거기 택배에다 같이 껴 넣었어요 아 지수 언니도 먹고 버렸다는데 아 아 하나 있었어요 아니 근데 그 왜 하나 있었어요 하나예요 두 개를 내가 먹었지 아 난 세 갠 줄 알았어 아 그거 먹고 진짜 깜짝 놀라서 그거 보고 맛있다는 사람이 어디 있어 세상에 아니 솔직히 맛있잖아요 그냥 나를 놀리고 싶어서 당신은 그러는 거야 아니 난 그걸 앞으로 만약에 먹을 일이 있다면은 만약에 전쟁이 났는데 내가 어디 숨어있는데 바닥에 집아냥 초코바가 떨어져있어 한 5일동안 굶으면 먹을래 그 정도로 맛있었어요? 그때 이유 아니고 절대 먹을 일 없어요 말도 안 돼 전쟁이 나지 않는 이상 집아냥은 내 입에 들어갈 일이 없어 어 진짜 나 깜짝 놀라서 그게 무슨 시발 어 뭐지 게임 튕기는데 게임 튕긴다고요? 저 초대받았는데 이게 초대가 된건지 잘 모르겠어요 들어왔어요? 다시 켜고 있어요 갑자기 그거 먹고 와 근데 그건 맛있더라고 악녀님이 그거 추천해주셨는데 뭐요? 집아냥 지가봐 자가비 자가냥? 자가비 자가비 그 뭐야 옥수수맛 그거는 좀 맛있게 먹었어요 그건 여러분 시청자분들한테 추천드리는데 근데 그거 존납이 있어요 오 정말 비싸요 아 뭐 진짜 된장녀야 과자 한 봉지 무슨 2600원짜리 그 조그만한 거 진짜 손바닥만한 게 2600원 말이 돼? 아니 그것도 못 사요? 2600원은 솔직히 노래방 새우깡 수준인데 그게 조그만 거 잠깐의 쾌락을 즐기겠다고 2600원을 맛있었잖아 맛은 있었지 근데 그 값 하잖아요 아니야 방금 말할라 했는데 2600원은 그 값이지라고 생각하면은 쏘쏘야 쏘쏘 아유 말도 안 돼 그래 2600원 점심값이야 밥버거 값이라 밥버거 값 요즘 누가 2600원짜리 밥을 먹어요 밥버거 봉국수 무시하냐? 아 그 맛없는 거 계속 먹겠다고 뭐 뭐라 했냐 너 뭐? 어?! 하 진짜 어이 야 너 또 집안약 맛없다고 했잖아요 보자보자 하니까 뭐? 그 너만 너만 어유 불쌍해라 야 봉국수밭보고 사장님이 너도 돈 잘 벌어 그건 맞아 게임이나 하자 지수님 다시 초대해 주세요 네 저도요 자 오늘 할 게임은 스크랩메카쓱이 스크랩메카아이 맞나? 스크랩 메카닉 네 저 초대 안받았는데요 초대해 이제 뭐하냐 왔다 됐네요 저 게임창만 눌렀는데 안돼요 게임 켰어요? 네 게임 켜서 아무것도 누르지 말고 그냥 초대 누르면 돼요 초대 받은거 누르면 돼요 다시 한번만 보내달라고 말해주세요 ㅋㅋ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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방금 연진수 입모양으로 이발 자 이 게임이 근데 굉장히 복잡해요 근데 사실 눌러도 안돼요 눌러도 나 가만히 있는데 어? 눌러도 내 게임에 있는데 자 보시면은 거의 공부를 해야 돼요 이거 게임이 이거 뭐야 이거 어 하여튼 지수님이 이 게임을 굉장히 잘한다고 합니다 그정도로? 밥먹고 이 게임만 했거든요 저번에 하하하 10시가 다 뜬네 저거 들어온거에요? 제가 들어온거야 이거? 게임을 시작했으면 들어온거지 어 시작했어요? 네 어딨어요? 아무도 없어요 여기 내 근처 돌 땡이 있어요 돌 땡이 아 게임 시작했어? 응 알트 알트 누른상태에서 드래그 뒤로 땡겨볼래요? 뒤로요? 응 알트 누른다음 슬스스스스스 그럼 이제 3인칭 됐죠? 네 저 어딘지 안보여요? 예 아아 여보세요? 네 어딘지 안보인다고 제가? 님은 나 보여요? 저거 님 보이죠 저기 있네 지금 막 뛰어댕기고 있네 내가 보여? 네 저기 지금 지금 막 두리번 두리번거리고 있네 지금 어 뭐야 어딨어 저기 앞에 있잖아 안보여요? 지금 저쪽에 있는데 어디요? 힌트를 줘요 바로 앞에 해 이게 안보여요? 어디요? 눈이 멀었어요? 어디 어디? 뭐지 버그인가? 왜 안보여 나 지금 발 앞에 있는데 어허허헣 없는데 아무것도 내 앞에 지금 방 앞에 있는데 지금 어허허헛 뭐야 뭐야 님은 나 보여요? 네 왜 나 안보여 님 앞에서 망치질하고있잖아요 계속 안보여 이게 안보여 뭐지 이거 버그인가? 히힛 아 요 문제인데 지수언니 어디있어요 지수언니 어디있어요 지수님 지금 옆에 같이있잖아요 어헉 없는데 없다고 와! 진짜 내 앞에 있어요? 예! 바로 앞에? 안 보여 이게? 지수 언니랑 나랑 헷갈린 거 아니야? 아니야! 이거 거짓말 하는 거 아니야? 거짓말이야 이렇게... 아하하! 으아아아! 에이헤헤엥! 존날먹쩡해의이 흐흐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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흐 아님 하늘에 봐봐요 하늘 하늘에 안보이네 하늘에 아 거짓말하지마 아 이번엔 진짜 야 어 양치기소년된거같애 양님 감사합니다 SK님 특색건지 특색건요 안보여 하늘에 진짜 아 저리있다 저리있다 뭐 보여요 뭐가 보여요 구라같은데 구라같은데 아니 아니 뭐가 뭐가 보이는데 뭐가 보이는데 이거 뭐야 뭐가 보인지 말할래 뭐가 보인지 말할래 아니 저기 이상한 뭐뭐 이상한 뭐 개때리고싶다 거봐 구라새끼야 아니라고 이상한 뭐가있다구 이상한 뭐가있는데 지금 저기있잖아 저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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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말할래 어디저거 말할래 기다려봐라 내가 거기같이 올라간다 올라간다고 잊었다 아 어디있는거야 도대체 잊었다 내가 어 찾았다 찾았다 아니 그걸 어떻게 만들었어 어허허허헣 점프 점프하고 바닥에 깔았지 그냥 미쳤다 아 세팅창이 안나와요? 아 이렇게 하면 나온다 제정신이 아니다 아 됐다 어 양이 여기 감사합니다 대단하다 11조사님 11조사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저 지금 밑에 있어요 어디야 반가워요 아이고 반갑습니다 으아 이야 죽어라 이 새끼 죽어라 지수님은요? 지수님은요? 지수님은 지금 이 맵 어딘가에 있대요 그걸 찾아야돼 우리가? 네 양이 15조사님 감사합니다 15조사님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양이 지금 보면은 네 여기서 이 게임 뭔게임인진 알아요 근데? 네 뭔게임인데요 자동차를 만들어요 레이싱게임이라고요? 아니요 그럼 무슨게임이죠? 자동차를 만들어요 네 네 네 뭐라구요? 자동차를 만들더구요 네 수고하십니다 아 야 야 아니 근데 뭐 만드는건 알아요 뭐 만드는건 알아 만드는건 알아 만드는거 맞죠 만드는거 맞아요 근데 이거 부 오와 뭐야 오 어 사장님 나이스샷 어 안되네 아 알았다 알았다 중간에 빼는거야 됐어 아 니미난인거에요? 아니 니미난자 도대체 그죠? 7번이 이제 안.. 아.. 의자고 아! 8번이 모터 이게 그거다! 그 받침대 이거요? 네 아.. 네 여기 위에다가 이거 저거 놓고 예 막 물건을 만든 다음에 밑에서 몰라도 이제 이렇게 해야 되고 그죠? 아..맞네 여기 밑에서 봐서 이제 넣었다 뺐다 넣었다 뺐다 이렇게 열심히 이거 제껀데요? 니꺼에다 하세요 제꺼에요 이거 알았어요 아니 야 우리 같이 만드는 거에요 니꺼 내꺼 어딨어 남의 것도 없을 수 있네 근데 이거 어떻게 없애요? 없애는 건? 방금 사퇴해서 어떻게 없애요? 나도 모르겠는데요? 개 때리고 싶다 진짜 자 일단 그래도 제가 지수님한테 좀 배운 게 있어요 네 알려줘요 그때 한 10분 동안 해봤거든요? 잠깐 동안? 응 그때 지수님이 좀 이것저것 날려주셨는데 아 양이 34초당 감사합니다 그때 좀 이것저것 날려주셨는데 응 제가 한번 시범으로 삼아 응 차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차를? 네 그래 배웠다며요 그럼 저 따라해보세요 저 똑같이 따라해보세요 알았어요 제가 그때 한번 배워갖고 제가 정확히 기억하거든요 나도 할 수 있지 그 정도면 그쵸? 이거 지우는 거 어떻게 해요? 40개 감사합니다 40부터 감사합니다 지수님 오른쪽 클릭 우클릭? 드래그도 돼요 오케이 오케이 하나하나 근데 지수님은 여캐던데 님은 왜 이렇게 멍청하게 생긴 걸로 몰라서요 님도 똑같이 생겼어요 아니 진짜 어쨌든 그리고 이제 여기다가 응 내려서 숑 이거 깔아요 네 아 브레이넴팀 100개 양이 사실상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리액션 좀 적게도 이해해주세요 합방이라서 다 리액션 못해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와 돌 개수까지 똑같이 했나? 대단하다 더해야된다 그리고 여기다 앞에다 모터를 달아요 네 어떻게? 이거 이거 어 앞에다가요? 여기다? 달았죠 그리고 응 어떻게 하더라? 탁 하하하하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자기는 무슨 양쪽에 대칭을 합니다 네 그리고 이 타이어 옆에 노란색깔 있죠? 노란색깔 응 그걸 박아요 4개에다가 박아요? 예 굉장히 간소화됐는데 지금 차가 네 사실 지수님이 좀 복잡하게 알려줘갖고 지금 굉장히 간소화됐는데 이렇게 한 다음에 이게 뭐냐면 이제 돌아갈 수 있어요 네 타이어 그냥 박으면 그냥 박힌 상태로 안 돌아가거든요 응 그래서 이 노란색깔 달고서 달아야 돼요 이렇게 달아봐요 염타이어 모왕 모왕 달죠? 응 그죠? 네 잠시만요 아 야하님 3775개 아아아아아아 아아아아 왜 이렇게 말해주세요? 아 야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마이크 꺼놨는데 빡대가라 생기 이시발 가르시니까 기원하셨나지?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힘내셨다 이 새끼 네 뭐가요? 이거 발목 안았네 네 뭐가요? 아 차만 들어야죠 이제 외모.. 외모 났지? 아니요 뭔소리에요 아 지금 고민한거에요 아 그럼 이제 맨 마지막거 들어야 돼요 맨 마지막거 아이템 맨 마지막거요? 네 어 이걸 들면은 응 지금 뭔가 막 보이죠? 네 어? 어 뭐야 어? 이게 어찌된 일이지? 빨리 다시 만들어 어? 구멍이 났잖아 이거 설마 연결하는건가? 그걸 연결하는데 응 한번 연결해봅시다 한번 그거를 저만 똑같이 따라하시면 돼요 이렇게 이거 아닌가요? 이렇게 아 야 아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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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절 따라하세요 네 됐어요 뭐 쪽 아 뒤에만요? 이 주황색깔은 뒤에만 어 네 그리고 그 이 운전석은 앞바퀴만 아 왜? 몰라 왜 몰라 나도 몰라 아니 그리고 보면은 여기 보면은 가까이 와보세요 여기 돌아가는 방향도 있어요 이거 오른쪽 클릭하면 바뀌거든요 이렇게 응 지금 앞으로 가야되니까 이렇게 해야겠죠? 응 됐어요 그리고 이제 어 어 타봐요 아 아니다 그전에 이 모터에다가 어 E를 눌러서 그 가스 엔진이 있거든요 다 최대로? 최대하면 안돼 그럼 너무 쎄 아 그래? 적당히 쎄게 해야돼 알았어 적당히 쎄게 좋았어 방금 소리 들리죠? 막 지금 엔진하고 달리고 어 지금 어? 달리고 싶다 지금 난리났어 지금 헛댤 이거 이거 어떻게 해요? 이 밑에 있는 거 이거 어떻게 없어요 근데 왜 혼자 가지 이 새끼인데 그거 밑에 거 없애려면은 다시 그 듣는 거 있잖아요 그거 들어서 오른쪽 클릭하면 돼요 ㅋㅋㅋㅋ Vari mindset 기다려줘 그걸 똑바로 세우는 법 meta 뭐로 아닙니다 이거 뭐가 문제지? 강호게미냥개 감사합니다 아니 내가 맞을 땐 이걸 많이 넘어지잖아요 예 그러면 이.. 이거 있죠? 이거 이걸로 이용하는 거예요 이걸로 이렇게 막 이렇게 다시 이렇게 세울 수 있어요 아 네 이렇게요? 아 타고 있는데도 되는구나 자 어쨌든 이제 타봅시다 타면? 근데 이게 안가요 이게 엑셀이 따로 없고요 예 그.. 엔진을 높여둔 다음에 타야돼요 엑셀이 따로 없네요 보니까 왜 없지? 아 잠깐만 어 야 혼자 간다 지수님 도와줘요 지수님 어디계세요 오우 흐흐흐흐흫 잠깐만 방법 있어요 1번.. 1번 눌러보시면 돼요 1번 1번? 1번 누른 다음 클릭해보세요 어 그래 그럼 이제 게임을 어떻게 하는건지 나와요 아 아니야 우리 다 다 모터에다가 담았어야 됐네 압박기만 하는 게 아닌데요? 압박기만 하는 게 아니라고요? 네 다 모터에 하고 이렇게? 아니네요 아니잖아 님이 맞아요 님 얘기가 맞아요 그게 나와요 그게? 어 네 나오네요 아 여기 말한 거 어 페이지도 있네? 여기서 보면은 그리고 왜 이렇게 다르지? 괜찮았나? 잠깐만 악략님 네 바퀴 한 번 다 떼봐요 아니 야 님아 그 이거 모터를 뒤에 달고 뒷바퀴에다가 해야 되는데? 아니야 그거 상관없어요 그래? 아 지수님이랄 때는 앞에다 달았단 말이에요 그럼 그러면은 어? 아 내 정석을 해 정석대로 하자 정석대로 네 아 내게 안 할라 그랬는데 흐흫 어이 참 흐흫 아 내게 안 할라 그랬는데 이거 정석은 내가 뭐야 이거 FM대로 할라 안 할라 그랬는데 해야겠다 어쩔 수 없다 에이 참 스탠드 달려있으면 안 간다는데? 스탠드가 뭐야 스탠드가 뭐야 우리 모르는게 너무 많다 지수님 필요하다 진짜 지수님 빨리 우리 하고있어서 빨리 와주세요 일로 일로 와주세요 됐죠 그럼 지수 언니는 뭐 만들 수 있대요? 그거 모르죠? 지수님 제트기도 만들어요 헉 우와 지수님 흠 지수님 자라면 하늘로 날 수 있대요 하늘로 나면 땅으로 날 수도 있어요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가끔가다보면은 지수님 제트기가 있잖아 가끔가다보면은 땅으로 날던데? 미친 이거 뭐지? 제가 알기로는 놀이기구도 만든대요 형 도리기구요? 으응 응 허허 맨솔의다님 100일 기고 모이십니다 크 음 어 응 그것을? 자, 악현이 제가 잘 봐요. 하나 보여드릴게요, 제가. 자, 여기 보이시죠? 네. 여기가 이 밑에 게 달아야 돼요. 어? 이거 밑에 이거 보이세요, 이거? 어! 이거 달아야 돼요, 이거. 왜요? 몰라요. 그리고! 덮밥 씌운 다음에! 어! 그 다음 옆에 또 달아야 돼요, 이렇게. 두 개를 달아야 돼요? 어. 어! 됐어. 알았어. 됐어. 족밥이지? 네, 그렇게 하지. 좋다. 게임 족밥이야, 이거 괜히 쉬워. 오케이. 이렇게 하고. 이렇게. 어, 그러면. 아까. 됐어. 그 다음에 옆에다가 이거 달아주면. 아, 차가, 차가 지기 쉽네. 아, 그거를 빼먹었어요? 네, 이것만 빼먹은 거 아세요. 이게 밑에도 달고. 하나 밟고. 어헝. 아이색. 됐어. 다, 마지막으로 이제 다시 또 그거 엔진 그거 해주고. 으흠. 책을 한 번 읽어주고. 아, 책도 한 번 읽어줘야 돼? 저한테. 책 한번 읽어주고. 어, 내가 했던 거랑 많이 다르네?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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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다르지? 이 사람 믿었는데. 왜 다르지? 으흥. 이거랑. 이거 맞나, 이거? 으흐흐흐흥. 내가 봐야겠다. 이거랑. 앞바퀴에 달고. 어, 근데 생각보다 엄청 간단하게 나오거든요? 뭐가요? 요기에, 책에는. 아, 원래 그래요. 그런 건 다. 그지같다, 정말. 원래 종이적이 식돌로 되게 쉽게 나오잖아요 근데 난 못해 어떻게 7번에서 8번을 어떻게 넘어갔지? 시가 저게 말이 돼? 내게 다달고 응? 아하 알았어요? 아하 모르지? 니 모르지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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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거였어? 저거 봐.. 아는 척한다 되게 쉽구나 어? 어 알겠다 시바.. 야 이거 좋다! 아니.. 자석 어디갔어? 아니 배웠다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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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.. 스승.. 제자는 스승의 거울이라 했거든요 기수님이.. 드럽게 가르쳐줬나보다 어.. 운전석을 모터에 연결하라.. 아아아아 이게 맞.. 맞네 아 그걸.. 아 그걸 안.. 아.. 나 이겼다 나 이겼어 나 이겼어 아 이거.. 아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아하하하하하 정말.. 왜왜왜 뭐가 뭐가 다 만들었는데 이제? 끝났는데? 흐흫흫흫흫흫흫 다 만들었네? 아 운전석이랑 모터로 연결한거 제가 아까봐 라스 만들었구나 아까 그냥 혼자 갔잖아요 그래 그 이유가 운전석이랑 모터로 아.. 벌써 하셨네 악녀님은 하하하하하하 벌써 하셨네 언제 했지? 님이 못한거에요 난 알겠다 난 알겠어 내 보여줌 딱 보여줌 esar 나 이혼 너무너무 많이 했구나 아.. 라구요 배 아! 쩔쩔쩔! 쩔쩔쩔! 쩔쩔쩔쩔!!!! 쩔쩔쩔!! 또 sardan했다습니 urg yet 야아 immigrant 야 안됩 야! 내꺼 맘도 사지마! 아 내꺼야! 네꺼야? 내꺼는 똑같이겠네 뭐야? 여긴 하면 안되는구나 기다려봐 니와! 저런... 저런 좆밥차는 초라하게 만들어주마 야 이거 어떡하냐? 됐다 끝났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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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끝났다 즐거웠다 아리오스 아니 박해 어디갔어 박해 어디갔어 이거면 되나? 아이씨 왜이래 아아 이걸 안 바꿨구나 앞으로 됐다 이거는 모터가 너무 세다 모터만 다 주면 돼 거의 다 됐어 끝났어 저좀 살려주세요 사지마 내꺼야 내 차야 맘대로 타고싶어도 아무도 안태워줄거야 지수님이 고쳐준거지 지수님이 차 바퀴가 이상하게 움직여 여기가 잘못됐다 됐어 예 저거 내차 mayo 야 이거 뭔 소리야 야 그거 내꺼야 뭐? 진짜? 아니야 내꺼야 그거 내 차에요 아니 내꺼야 뭔 소리야 아니 내꺼야 내꺼야 이거 내꺼라니까 진짜 내꺼야 아니 차는 어디였어 근데 도망갔어요 사실 에잉? 혼자 가버렸어요 아 왜 자꾸 차 고장되지마요 아 진짜 어디가요 고장 어디가세요 나는 어떻게 태워요 여기다 저희 갈게요 날 쏘고 가라 점프해봐요 와 미친 와 모터 두개 달렸네 차 이 차 좋다 와 밥먹고 이깬만 했나보다 진짜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존나 안정적이야 타이어도 좀 다른거지않아요 타이어? 타이어도 다르게 생긴거 같은데 우리 왜 저런거 없어? 지프차를 만들텐데 아하 아이 눌러봐요 아이 아이 템 엄청많아 신발도있네 아 근데 약간 소리가 근데 약간 저거 뭐야? 아 시벌 개똥차네 와 근데 집도 만들 수 있네 문이 없잖아 있어 여기 심지어 도어락이에요 됐다 뭐야? 하하하하하하하 똥만 싸고 있어 어 면우 그 있는 마이크를 구자 으음 으헤헤헤헤헤헤헤헤헤 여기 진짜 묻었다 곱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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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빡 ㄱ 좋았어 휘선이가 뭘 알려주지 않았다? 보니까 내가 방금 전에 차 한번 만들고서 대충 익혔는데 차 만든 법 대충 알겠어 그니까 모냥만 예쁘게 하면 될 것 같은데 어 근까 원리는 다 비슷한 것 같아 그죠? 맞아 고로 저는 슈퍼카 하나 만들겠습니다 슈퍼카 저거 봐 말만 저렇게 한다니까 아까 자동차 그거 의지가 집어넣으면 되면서 마지막에 완성이 시켜잖아 결국에 그거 보고 알았어 그거 보고 알았어 근데 지순이 궁금한 게 있는데 나무로 차 만들면 어떻게 해야 돼요? 나무로 차 만들면 안 돼요? 어 맞아 왜 돌로 만들어야 돼요? X같네 아니 그 뒤에 X같네 그리고 둘나 멍청하게 핸들 앞에 달려있는데 저 앞에 있는 건 뭐야 그러면 앞에 있는 게 핸들 아니야? 오토바이가? 우와 은지수 뭐 했냐 12시간 10시간 보다가 뭐 했냐 이 여캐가 은지수고 남캐가 악녀님이지? 맞아 맞아요 저 슈퍼카 만들겠습니다 슈퍼카 자 방해하지 마세요 도와드릴게요 안 돼요 아 왜요? 우리 각자 슈퍼카 각자 슈퍼카나 만듭시다 슈퍼카 아이씨 어 지금 욕했어요? 아니요 아 저리가 내 슈퍼카 방해하지마 안되겠다 알았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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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올라가서 만들라 그랬는데 진짜 좋아 엄청난 슈퍼카 만들겠습니다 난 예쁜데 차 만드는 근데 원리는 알았어요 이제? 저요? 전 이제 알았거든요 방금 만들면서 알았거든요 아니요? 님한테 가르쳐주면서 배웠어요 사실 님은 네 아는 척하는 거 같지만 정말 모르는 거 같아요 아 진짜 알아요 진짜 모르는 거 같아 아 진짜 알아요 진짜 진심 알아요 누가 더 잘 맞았나 해보자 오키 오키 내가 또 상상력 하나 끝내주거든 아 저거 진짜 똥차로 내가 만들어줄게 딱 봐봐 생긴 거 똥차자 뒤똥 달리게 생겼어 에? 못생겼다니까 저 차? 똥 퍼오게 생겼어 저거는 너무 쓰레기고 저는 아우디 하나 만들겠습니다 아우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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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R5 R8 어 이거 왜 새로 밖에 안되지? 어 아우디 하려면 일단 어 어 나 간지나는 거 해야지 어 어 어 어 가스 엔진 이야 그렇단 말이지 뭐 보고 있어요? 와 이것도 뒤에 달아야겠다 예 책 읽고 있어 책 뭐 뒤에 달아야겠다 개멋있다 나도 책 봐야지 자 그럼 일단은 여기서 의자 하나 만들어 아니야 의자 지금 만들지마 의자를 전 2인승으로 만들게요 왜요? 옆에 원래 스포츠칸 옆에 이쁜여자 태우라고 다 태고 다니는 거 아니에요? 왜요? 아니요 이쁜여자요 님 말고 말을 못 알아들으세요? 하하하 저요? 그러니까 저 됐다 어 솔직히 주위여 여자 여자 연지수랑 나말고 없죠? 있죠 어구 박효님? 어머니 둘 계시고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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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편의점 아줌마 둘 계시고 하하하하 이거 뭐야 아 이게 뭐 이딴 거 만들고 있어 재밌겠다 나면 돼요? 나면 돼? 어 걸어다녀 하하 못 걸어 이색이야 하하하하 이 새끼 못 걸어 하하하하하하 아유 저게 뭐냐 예, 못 만들지마 열 시간 동안 뭐 했냐 하하하하 시가 제대로 달렸네 와봐 걸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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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하하 아 졸아 징그러어 하하하하 너무 귀엽다 저게? 지금 앞에 지금 보면 엑셀을 만든 게 아니라 왼쪽으로 꺾었다 오른쪽 꺾었다 왼쪽으로 꺾었다 그거네 와 저거 너무 귀엽다 저걸로 들어야겠다 나물로 만들었네 이거 너무 괜찮지 않아요? 귀엽네